자 반갑습니다 훈입니다 네 제가 드디어 그 아들러의 호렌소 제품을 실제로 받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제품을 실제로 신어 봤구요 이 제품을 신으면서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전달을 해 드릴까 라는거에 대한 생각을 좀 했었고 어 아들러 라는 브랜드는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이번 기회에 알게 됐고 왜냐면 일본의 로컬 브랜드이고 실제로 제가 축구를 본격적으로 모으고 장비를 하게 된 시기가 2002년도기 때문에 그 2002년도 때 했을 때는 어리잖아요 이제 갓 스물이었기 때문에 그 제품을 보거나 제품을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거에 대한 한계가 한국에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나 제품이나 그거에 관련된 지식이나 그런걸 공유함에 있어서 애플리카룸의 그 사장님이 봉커님에게 그 많은 영향을 받아 주셔도 근데 그거에 대한 가장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은 제품을 봐야 할 때 이 제품이 만들어진 디자인 컨셉과 함께 소재를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한 거 이제 착용했을 때 이 그 부분들이 느껴지는 실적인 어 피드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 이제 제품에 그런 전체적인 디자인과 기능과 퀄리티와 그걸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정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해야 될까 라는 사실은 그런 훈련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게 했던 게 그 2002년도 때부터 해외에 있는 제품들을 수입을 해서 구매를 해서 사용해 볼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제품의 질적인 차이를 볼 수 있는 그 눈이라고 해야 되나요 안목같은게 생겼는데 이거는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계속적으로 훈련이 되는 부분도 있고 직관적으로 어느정도 타고 나서 그걸 봤을 때 구별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뭐 이제 그런 것들에서 경험을 했는데 저의 첫 제대로 신었던 풀 캥거루의 축구화는 두 모델입니다 스페셜리의 엄브로의 스페셜리 스터드 제품이었고 이탈리아 버전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이 코파 문디알 제품이었고 두 가지가 천연가죽의 제품이었고 그 이후로의 천연가죽의 제품이라고 하면 사실은 미즈노가 가장 강력하게 제가 많이 보고 많이 신었던 제품인데 실상 미즈노는 모렐리아 네오2를 신기 전까지는 신었던 제품이 아니구요 모렐리아 터프화를 신긴 했지만 캥거루가죽으로 이 좀 족혁이라든지 아웃솔에 대한 부분들이 맞지 않아서 한번 신고 나서는 그대로 선호하지 않았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의 캥거루 가죽에 대한 축구화에 대해서는 보통은 그렇게 간략하게 정리가 되는데요 이제 아들러의 호렌소라는 제품을 받았고 아들러가 일본에 제프 축구화를 만들었던 기업이고 한때 경영이 어려웠다가 이번에 제품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나온 제품이고 이 제품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이 아들러 라는 브랜드가 이 축구화 시장에 본격적이고 공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천연가죽에 대한 축구화로서의 이렇게 제품을 낸다는 건 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의 나이키와 아디다스 퓨마 거의 상강 체계죠 글로벌로 따지면 그 체계에서 인조피역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천연가죽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만의 장점으로 제품을 만들고 그 어필하고 고객들을 설득하고 구매해서 우리가 축구화를 판매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단연 돋보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면에서 전통적인 방식이나 제품을 추구하는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이 굉장히 클래식합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그 옛날 것을 그대로 만든 게 아니라 현대적인 축구화에 필요한 요소들의 적절한 소재와 디자인의 결합으로 이 축구화가 결국에는 사용하면서 가장 좋은 제품이라는 부분에 대한 피력을 소비자들한테 하고 있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연코 제가 이 제품을 먼저 신어 봤을 때 이 캥거루 가죽의 어퍼에 갇히는 현존하는 천연가죽 축구화에서 가장 얇고 가장 질감이 좋은 그 피팅감을 무조건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2000년대 생인데도 불구하고 천연가죽 축구화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역사나 흐름에서 저도 이렇게 이게 생소하고 그렇지만 제가 저 말고도 저보다 더 나이가 어리신 분들 아니면 축구화의 경험이 국내에서만 한정되어 있고 특수 브랜드 특정 브랜드에 한정되어 있으면 더더욱이 못 느낄 만한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상에서 축구화를 좀 보자면 끈 자체도 보시면 여기에서 이게 지금 보이시는 보실 수 있는 아들로에 사용한 끈이구요 굉장히 여기 이미지 상에서는 이 홈이 두두두두두 나 있지만 실제로 제품을 봤을 때 느껴지는 끈의 그 질감하고 밀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끈이 굉장히 짱짱하게 짜여져 있고 안에 그 짜여진 흐름에서 약간의 그 뭐지 그 탄성 같은게 존재하고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마찰력과 강한 내구성을 지니고 있다는 그 느낌이 확실히 들구요 끈의 제조 같은 경우도 어 뭐지 어딨냐 네네 여기 일본의 전통공예를 살린 슈 레이스 전통끈이죠 그래서 내구성이 뛰어나고 이 신발에 끈을 묶었을 때 고정을 시켜주는 좋은 그런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이라는거 그리고 배색미가 전통미가 훌륭하다는 공감이 가는게 이 끈이 차여져 있는 밀도 있는 구조가 이미지에서 보면 좀 뭐라고 하냐 뱀 가피 처럼 굉장히 징그러운데 밀도가 높아서 좀 고급스러워 보인다는 부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그래서 끈 마저도 전통적인 그런 형식을 가미해서 그 제품을 만들어 냈지만 기본적으로 끈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역할이나 기능에 대한 것은 발을 잘 잡아주고 놓치지 않게 해서 이게 신발과 내 발에 끈을 조임으로써 이 격이나 흔들림이 없이 한다는 그런 가장 모티브가 모티브가 되는 그 전통 방식에서 가져왔지만 끈의 기능성을 충분히 충분히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소재와 기능으로 잘 만들어 줬고요 실제 신어 봤을 때도 끈 자체가 주는 그 타이트함이 그대로 느껴져서 부드러운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요새 나오는 면 끈이나 그런 것처럼 훨씬 밀도가 있고 잡아당겼을 때 마찰로 잘 안 벗겨지는 듯한 그리고 가피를 만든 건 말 그대로 천연가죽의 캥거루의 완벽한 그 피팅에 대한 그 뭐냐 그 발에 대한 완벽한 착화감을 위한 올 풀 캥거루 입니다 실상 이렇게 매끈하게 만들어진 풀 캥거루 천연가죽 축구화를 본다는게 쉽지 않은 일인데요 왜냐면 최근에 미즈노나 일본 로컬 브랜드들이 일본 브랜드들이 캥거루 가죽을 쓰긴 하지만 풀로 쓰진 않거든요 이유가 이 앞쪽에 부분에 대한 캥거루의 발의 터치에 그런 이제 사용자를 위한 착화감 개선과 발 변형이 자기 말에 맞게 캥거루 가죽이 잘 변형되는 점을 이용하지만 중적부 부분에는 이것도 엄청 지금 부드럽거든요 근데 이게 사용하면서 하면서 더 부드러워져서 발의 홀드감이 져야 되는 부분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품을 신었을 때 이 부분에 텐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조피 역을 쓴단 말이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풀 캥거루 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중적부가 풀 캥거루를 사용하면서 만들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타 브랜드보다 어퍼가 주는 캥거루 가죽에 그 유연하고 발을 감쌌을 때에 내 발을 감싼다는 그 가장 좋은 피팅감을 너무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너무 원초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 축구화를 신었을 때에 무조건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여태까지 어떤 축구화를 신호하는지 모르지만 흔히 말하는 나이키에서 맨발 감각의 표현을 한다는 수준에 사실은 거기에 가장 근접한 천연가죽의 축구화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인조가죽이고 합성피역으로 만드는 제품은 천연가죽이란 제품을 흉내 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네 어떤 이유에서건 근데 그 과정에서 가장 유사하게 되고 아니면은 기능을 비슷하게 더 가져가고 아니면 다른 기능을 더 강화되서 만들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거 신어봤을 때 느껴지는 것도 인조피역이 천연가죽을 아니면 뭐 인조로 된 어떤 것들이 왜냐면 전부 다 결국에는 합성섬유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죽의 형태로 그 섬유질처럼 만들어서 특정한 틀을 짜여서 천으로 만드는 거죠 가죽처럼 그런 부분에서의 피팅감이 결국에는 천연가죽을 따라올 수 없구나라는 걸 이걸 신자마자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에는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이런 브랜드들이 추구하고 있는 따라잡아야 되는 결국에 어퍼의 보통 그들 브랜드에서 그 여러 브랜드에서 말하는 왼발 감각의 피팅감을 나타내는 거 결국에는 이렇게 형성되는 천연 캥거루 가죽의 피팅감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지향해야 되는 그 모든 브랜드의 축구를 지향이 되는 끝은 결국에는 캥거루 가죽 축구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만족스러운 가죽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면서 계속적으로 소비자들이 만족할만한 제품을 못 만들어 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게 그 브랜드들에서 제품을 계속적으로 바꾸면서 판매를 위한 목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똑같은 제품을 모든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다면 또 똑같은 제품을 살 이유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잔디의 구성이나 천연잔디에서 그렇고 인조잔디에서 그렇고 제품이 부서지거나 그래서 신는 시대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그렇고 결국에는 지금 현 세대에서 제가 느끼기에도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극상의 캥거루 가죽에 대한 축구하는 결국에는 이 아들로 호렌소가 제가 지금 경험한 바에서는 최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피에 쓰여져 있는 스티칭 같은 경우 너무나 잘 아시죠 기본적으로 천연 가죽이 더 늘어남을 방지하고 더 유연해지지 않고 발의 이 틀에 맞춰 가지고 발을 이렇게 고정할 수 있도록 바느질로써 고정을 시켜 놓은 부분이고 이 앞쪽에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패딩 처리가 돼서 발을 감싸면서 발이 일괄적으로 그 부분에서 잘 밀착되고 발을 잘 잡아 줄 수 있도록 충격에 대한 여러 부분들에 대한 고려고요 중간 부분에서부터 가운데까지 중간은 아예 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가피가 그 다음에 이게 전통을 지키면서도 여러가지 현대적인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결국에는 발목에 내려오는 이 부분에 대한 이 패딩 처리에요 발목을 잘 잡아주고 발이 잘 고정될 수 있게 엄청 안에는 스웨이드 소재의 타입으로 이 그 마찰이라든지 착화감 자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발에 그대로 잘 밀착돼서 발을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는 특별히 하나 더 때였죠 가지고 결국에는 발의 어퍼에서 착화감을 결정짓는 가장 큰 흔들리지 않고 고정되는 한 요소는 중족부 여기 중간 부분에 대한 피팅감 여기에 대한 피팅감이라 결국엔 발 뒤꿈치에 대한 피팅감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치고 나갈 때 전달되는 것은 여기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여기 뒤꿈치에서 힘을 받쳐 줘서 결국엔 발목하고 무릎 허벅지 허리까지 힘이 전달돼서 앞으로 추진력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에는 무조건 공간이 남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이쪽 부분에는 그런 것들에다가 어퍼의 구성이고 이 뭐냐 그리고 안에 이제 그 라이닝을 처리한 게 진짜 가장 극단적인 것 같아요 착화감의 극상을 올리면서 라이닝 그러니까 안에 천을 덧대는 방식 왜냐하면 가죽 하나로서의 처리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죽이 그 뭐냐 밀도가 있게 유지하면서 변형이 오지 않게 한 방법으로 천을 덧대 가지고 고정시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라이닝 스티칭을 해서 재봉을 해갖고 그 부분에서 그렇고 여기에는 소재를 이제 캄브렐라 소재라는 소재를 씁니다 안에 이제 보시면 여기 있는 지금 보신 이런 천들이 캄브렐라 소재인데 굉장히 얇고요 이 캄브렐라 소재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설명이 있지만 야외 또는 운동활동용으로 설계된 고성능 합성 라이닝 소재의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을 따로 만들어내는 회사가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캄브렐라 고 이게 가장 큰 특징 통기성과 빠르게 건조될 수 있도록 수분관리가 필요한 신발이 이상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물기를 타고 안에서 나오는 습기라든지 내부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통적으로 만들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첨단의 소재를 쓰고 있고 가장 얇게 피팅감을 유지하면서도 안에 소재에 최고급의 캄브렐라 소재를 써서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국에는 땀에 의한 열기에 의한 발에서 쾌적하게 유지해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감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대로 전통적으로만 만들어서 옛날 구형 축구화라고 볼 수 있지만 안을 이렇게 따져보면 확실한 건 플레이어를 위한 최상의 선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전통적인 가죽의 이 제품을 만들어내면서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열기와 땀과 그거에 대한 것들과 결국에는 안에서 발과 신발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마찰이 일어나는데 그 마찰의 내구성에 이 제품이 계속 견딜 수 있도록 외부에서는 공에 대한 터치가 캥거루 가지기 위해서 적절하게 유지되지만 결국에는 발이 안에서 움직이면서 이 안과 캥거루 가죽과 부딪히는게 아니라 이 캄블라 소재가 부딪히면서 마모되는 부분에 대한 내구성을 유지시키고 그리고 제품에 대한 여러가지 통기성과 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나름의 최적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봤을 때는 단순히 그냥 클래식한 축구화라고 생각했는데 제품의 소재가 쓰이고 얇은 라이닝을 선택하면서 기능적인 서포트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아! 이 브랜드가 단순히 옛날 것을 리메이크해서 만들어서 그 전통적인 그거에 대한 호소하는게 아니라 여러 사용자들에게 최고의 축구화라는 부분을 결국에는 우리가 너에게 경험시켜 주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너무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퍼에 대한 전체적인 평은 전통적인 최상의 그리고 극강의 피팅감을 피팅감을 제공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단순히 그런 착화감의 좋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확실하게 기능적으로도 사용하는데 있으면서 최고의 제품이다 라는 그런 거를 저한테 느끼게 해줬어요 그래서 어퍼는 그런 느낌이고 이제 아웃솔하고 이제 중간에 미드솔이 사실상은 없죠 가벼운 이제 그 뭐냐 스폰지 형태 같은 그런 거를 넣기도 했었는데 골판지라든지 약간의 보시면 안에는 지금 이게 카르보 형태고 그 탄소 그 탄소 섬유를 흉내낸 이 고반발성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반발성에 이 제품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구요 여기서 저는 제품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클래식 한데 클래식 하면서도 결국에는 축구화에서 아웃솔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거에 대한 철학이 너무 견고하게 보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스터드의 모양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앞에가 이 스터드가 짧은 부분부터 해서 요 앞에가 요렇게 굴곡진게 보이실 거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라고 말 그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축구는 뛰는 운동입니다 스프린터를 가해서 그러면 러닝완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똑같이 뛰는 운동의 제품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디제로 그 재팬이고 일본에서 불릴 때는 해외에서는 한국 포함해서 아디제로 아디오스 7 이라고 나온 최근의 제품입니다 그래 보시면 앞에 부분에 이게 결국에는 그 굴곡의 라인이 거의 똑같다고 확인하실 수 있을 거에요 전체가 이 굴곡선에 그 동그랗게 된 라인이 이게 뭐가 중요하냐 제품에서 결국에는 발가락이 이렇게 앞으로 뛸 때는 발에서 발가락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시죠 여기서 추진력을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여기가 추진력을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운동성을 할 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그냥 이렇게 돼서 이 상태에서 바로 추진력을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스프린트를 위한 사용자에 대한 그 뭐냐 쉐이프 자체를 신발이 먼저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추진력이나 스프린트를 하고 달릴 시에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한 데 힘만 줘서 자연스럽게 본인이 이 발모양을 만들지 않아도 이미 여기서 형성된 상태에서 바로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여기가 이렇게 플렉시블한 제품이라면 기본적으로 발이 움직이면서 이걸 구부리는 것까지의 모션을 발가락이 하나도 힘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중간에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단순히 그 스터드 보기에는 클래식하다고만 느껴지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뭐냐 그 그 생각이죠 디자인의 컨셉이나 이걸 사용할 때 어떤 특정한 목적에 대한 해석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스마트해요 그러니까 형식은 옛날이나 전통적인 그런 거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되고 이거를 왜 더 강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플렉시블해요 가운데는 분명히 네 이게 움직이면서 발가락이 움직이면서 이 상황에서 스프린트를 할 때 되게 유연함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막상 이 앞에 부분에 대한 이 앞부분에 대한 이제 구부러트림 특히 이 부분 이 부분을 말하는 건데 여긴 하나도 플래시블하지가 않아요 힘이 들어갔을 때 결국에는 이 모양 자체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는 힘을 가할 수 있게 그 디자인의 컨셉이나 제품에 대한 그 뭐냐 고려가 분명히 있는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보면 여기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한 그 플라스틱의 이 부분 두께가 여기에 훨씬 더 두꺼워요 두꺼운 이유도 스프린트를 하거나 제품이 치고 나갔을 때에 그 자연스러운 힘과 추진력을 줄 수 있게 일부러 보완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터드 자체도 사실은 인조잔디에서는 쓰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천연잔디의 준하는 길이에서 인조잔디에서라면 칩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충분히 쓸 수 있지만 신었을 때 가장 큰 아쉬움은 아 스터드가 높은데 인조잔디에서 한국에서의 특정한 인조잔디에서 심기는 쉽지 않겠구나 라는 그 생각을 바로 하게 만들었고 그 천연잔디에 쓰지 못한다는 생각이 제일 큰 아쉬움으로 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실질적으로 사시더라도 쓸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그 깊이가 있어서 고정성을 완벽하게 그 유지시킬 수 있는 그 그라운드 상태가 되어야 결국엔 쓸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제가 그 여태까지 계속 말하면서 전통적으로 그냥 제품 리메이크 한 게 아니라 현대적으로 현대적인 축구화들과 경쟁하면서 이 제품들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축구화가 보여줄 수 있는 현대적인 해석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느꼈던 게 이 인솔 두 가지의 제품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인솔인데 기본적으로 카르보의 제품은 이걸 지금 만져봤을 때 그리고 미드솔 라고 해봤을 때 딱딱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인솔 같은 경우는 여기 검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딱딱합니다 약간의 쿠션을 가지고 있긴 하죠 그 뭐냐 폴리오레탄인가 아니면 EVA 인가 하여튼 결론은 그 폼인데 위에를 만져보면 위에 스펀지가 있는 부분은 이게 손가락으로 지금 들어가서 이럴듯이 폭신폭신해요 결국에는 외부로 들어오는 착화감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사용자 신었을 때 이 부분은 발과 이 인솔 안의 부분을 카르보 소재가 같이 지탱을 해주지만 착화감에 대한 거를 발에 맞게 계속적으로 내 발이 여기서 성형이 되고 여기에 눌려서 부드러운 착화감을 바탕으로 이걸 밀어내서 추진력을 낼 수 있게 이걸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푹신한 부분이 발가락으로 성형되면서 내 발에 맞는 힘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잘 이렇게 매끄르게 형성되면 이 인솔이 사용자가 신을 때 굉장히 편하게 신고 착화감 좋게 진행할 수 있게 이 신발을 신발을 신고 사용할 수 있게 굉장히 유리하게 이점으로 작용할 겁니다 일단 착화감 자체가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는 거에 대해서가 이 전체적으로 스파이크화 그리고 이 부분이 사용되는 부분에서의 사용자가 느끼는 그 착화감을 개선시켜주는 부분이 있어요 두번째 이건 뭐냐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자체의 제품의 왼쪽에 대한 무조건 천연잔디용 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 제품은 누가 봐도 인조잔디용 이며 발에 스트레스가 심하게 가해지는 분들을 위해서 특수하게 제작된 깔창일종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앞에 발가락 부분은 결국에는 모든 사용자들이 특별하게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이 앞부분은 이렇게 절개 여기만 이렇게 디자인이 다르게 똑같게 돼 있고 여기는 잘 움직여요 근데 여기는 이게 인솔마저도 플렉시블하게 안 움직여요 억지로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충격에 대한 지금 두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충격에 대한 이 중족부에 대한 그 모든 것에 대한 뒤꿈치까지 막아주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만들어서 냈을 때 고려 자체가 뭐냐면 보통 일본 이제 스파이크 축구화들이 가지고 있는 에이지 형태의 인조잔디에서 대용이 가능하고 맨땅에서도 가능하고 천연잔디에서 가능하다 했을 때 그 상태에 대한 모든 고려까지 인솔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인솔을 신었을 때 그 아쉬워지는 부분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인솔을 끼고 신어 봤을 때 이 중간에 뒤꿈치부터 여기 부분에 대한 높이가 이렇게 높아져 가지고 실제로 착한감이 이 인솔을 쓸 때보다 떨어져요 그래서 충격에 대한 완화나 여러가지 효과 면에서는 당연히 이쪽이 좋겠지만 그 뭐냐 이 전체적인 신발의 착한감에 대해서는 떨어지는 부분이 확실히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 이 인솔을 꼈을 때 재미났던 것은 이 앞쪽에 대한 길이에 대한 전체적인 사이즈의 변화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사이즈인데도 이렇게 두께가 다른 두가지 인솔을 첨부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의 이 뭐냐 단순히 전통적으로 천연가죽 축구화를 만들어서 신어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세대에서 지금 시기에 우리가 만들어낸 천연가죽을 만들어낸 최고의 축구화를 신어볼 수 있게 해줄게 라는 뉘앙스의 그 느낌을 이 제품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들어낸 그 뭐냐 제품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고요 여태까지 이 축구화를 사용하고 한번 경험해 보셔야 하는 분들은 천연가죽에 대한 내가 축구화의 경험이 없다면 천연가죽의 최상의 PT인가 천연가죽이 좋아 라고 단순히 말했을 때 이거를 천연가죽 축구화를 시작한다면 이것보다 더 나은 베스트의 천연축구화의 경험과 시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것저것 제가 이 축구화를 생각하게 된 거를 뭐 말하게 되다 보니까 시간이 불쩍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요 단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축구화는 그 뭐냐 천연가죽이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축구화를 구입하고 생각해 왔던 부분에서의 좋은 축구화 라는게 뭘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의 샘플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축구화의 모델입니다 근데 단 문제는 한국에서의 환경이 인조잔디의 상체가 안 좋다 보니까 이 축구화를 완벽하게 사용하기는 어려운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구화가 사용자로부에게 제공하고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디자인 컨셉과 제품이 만들어진 목적은 너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좋은 천연축구화의 최상의 피팅감의 풀캥거루의 천연가죽 축구화는 이런 거다 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태까지 아들러의 호렌소 그 풀캥거루 축 축구화를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시대에서의 사람들이 생각하면 어떤 축구화라고 말해야 되나 요새의 이야기를 말하면 그러니까 통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마케팅 브랜드에서 말하는 최고의 스피드 라인에 최고의 피팅감을 자랑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축구 기술을 그라운드에서 마음껏 다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캥거루 축구화가 이 호렌소입니다 여태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른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